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신안과 동해가스전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울산에 친환경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발전소 관련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연구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또 울산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보태고 지역상생 노력을 하는 2030년까지 8조 원을 투자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만개를 창출하며 동서발전에서 신규 직원을 뽑으면 지역청년을 30% 고용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상생모델 구축에 나선 것은 동서발전만의 길이 아니라 그 중 같은 위기의 시대, 울산과 울산기업들이 주목하고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울산을 기반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역기업들도 일감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기업들의 울산 이전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관 직원과 가족이 이주해오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효과는 1기 혁신도시가 이미 입증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숫자만을 늘리기보다는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